자 대덕전자의 현재 증권사 레포트부터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덕전자를 얘기할 때 늘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삼성전자 살 거면 차라리 대덕전자를 사라 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해서 모멘텀이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대덕전자의 주요 핵심적인 수급과 추세 자체가 삼성전자보다 정말 100배 낫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삼성전자 살 거면 대덕전자 사라. 대덕전자 현재 실적 관련 모멘텀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일단 매출액 자체가 3분기에 컨센서스에 부합은 했습니다. 이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략적으로 부합을 했죠. 2370억 정도인데 이 영업이익 관련해서 예상치보다 하위가 됐죠. 그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고정비가 일부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업황 자체가 전체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좀 고전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도 매출은 그대로 나왔고 영업이익이 일부 감소했다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오히려 3분기에 잘 방어했다. 그리고 4분기 같은 경우는 일회성 비용으로 남았던 50억 정도에서 70억 정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4분기 그냥 올라간다 실적. 꼭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엇박자라는 측면에서 매출은 나쁘지 않은데 영업이익이 떨어진 부분 결국 이게 고정비나 일회성 비용으로 나갔던 비용들이 반영된 건데 결국 실적으로는 크게 아쉽지 않지만 영업이익이 좀 떨어진 부분들이 물음표를 던졌죠. 그와 관련돼서 곰곰이 따져보니까 나쁘지 않다. 컨센서스를 하위했지만 이해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됐습니다. 결국 투자 의견 관련해서 전체적인 반도체 업계의 업황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고 AI, GPU부터 그 다음에 고대역통 메모리, HUM까지 전체적으로 주요, 수주와 수요가 개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덕전자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매력적인 종목이고요.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기보다는 좀 끌고 가는 스윙, 이러한 투자 전략으로 충분히 안전하게 되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그렇다면 좀 차트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차트 한번 봐볼까요?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추세입니다. 추세. 추세랑이 뭐예요? 물의 흐름 또한 추세예요. 이게 이렇게 흐르느냐, 이렇게 흐르느냐, 각각 다르죠. 보통 추세,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보압 추세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왜 추세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매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압 추세라 하더라도 이 보압 왔다 갔다 하는 상단과 하단 중에서 하단이 왔을 때 과감하게 매수해서 또 어때요? 박스권 상단에 팔고 단타가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긴 상승 이후의 조정,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했고 이제 ABC 파동으로 다시 한번 어때요? 기존의 저점 라인, 2만 구간을 확실하게 이탈하지 않고 지지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재료가 좀 큰 게 나왔다 이런 거 상관없이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주가 자체는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으로 조용히 오르고 있다. 이런 종목들을 선점하는 게 사실 주식 잘하는 거죠. 막 어떤 이슈가 터졌다 막 우르르 따라가서 고점에 물리고 추경 매수하다가 물리고 이런 경험들 너무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막 올라가고 미쳐버리죠. 살 걸 팔 걸 되게 많은 후회들로 가득한데 그런 걱정이 없는 종목이다. 내가 단타도 못하겠고 실시간 대응도 힘들다. 그럴 때는 삼성전자 살 바에 대덕전자 산다. 저는 이렇게 가름하고 싶습니다. 왜냐? 추세가 더 안정적이고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캐셜로 올라왔고요. 단기 여캐셜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핵심 대응구간 매물대세. 2만에서 2만 2천 5백 구간 확실하게 이렇게 탄탄하게 공구리를 쳤죠. 공구리를 친구가 딱딱 보이시나요? 저점 올려주고 있고 층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층수가 1층에서 2층, 2층에서 3층. 이러한 추세 종목을 잡으셔야 된다. 강조드리고 단타 관점도 나쁘지 않지만 현재 스윙으로 다시 한번 전고점을 올릴 수 있는 이 구간 이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지지 받았던 그러면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탄탄한 기반대, 매물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고점을 상승하면서 추세에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윙 관점 좀 추천드리고요. 단타 관점이라면 이 기준선 라인 3만 구간 스윙으로 오면 다시 전고점을 넘는 4만 4천에서 5천 라인이겠죠. 이 구간에 다시 한번 피복 저항가가 있습니다. 파동값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핵심적으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 손절을 잡을 것인가 이 가격 전략에 대해서 제대로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 결국 가격 전략 및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영상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부분이겠죠. 과연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가 내가 물려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서 빠져나오고 수익으로 마감할 것인가 결국 그 이유 때문에 영상을 시청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한 주요 핵심 매수과부터 목표가 손절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당 종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구성을 해놨냐면요. 레포트 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차후 종목에 대한 전망과 그 다음에 어때요? 모멘텀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해놨고요. 이 내용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셔서 수익 내실 수 있게 정리를 해놨죠. 그러면서 발행 컨텐츠 보면 핵심적인 주요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레포트를 쭉쭉쭉 만들어서 주요 핵심 종목에 대해서 그냥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한번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보여드리면요. 바로 화면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주요 핵심 자료에 대해서 공유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된다. 결국 어디서서 어디 파는지 핵심적인 대응 전략 갈 글이 적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대응 전략집 안에는 주요 차트를 통해서 어디예요? 네 맞습니다. 현 추세와 주요 진입 포인트 가격적인 전략을 완벽하게 보고 왜 이 구간에서 대응해야 되는지 근거를 통해서 어때요? 투자의 매매 기준을 갖고 대응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 및 주요 기업 개요와 그 다음에 추천과 목표과 모두 정리해드리니까 그냥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보시고 그냥 걸어두고 그대로 따라 하셔서 수익 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요 핵심 매수가와 추가적으로 미공개 정보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주요 수급과 주요 매집 세력에 대한 부분들 매우매우 궁금하시죠? 이런 부분들도 주요 평당가 산출과 그 다음에 주요 매물대의 의거에서 핵심적인 매매 근거를 같이 포함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왜 바로 영상에서 가격 전략을 공개하지 않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야 바로 속 시원하게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파는지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요. 이 유튜브에서 가격을 공개하게 되면 이 다른 많은 유튜브 영상에서 이것을 카피하거나 재사용하거나 한마디로 복사 및 재배포로 다른 업체들이 사용하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를 사칭하는 주요 광고 계정과 사기까지 등장하게 됨으로써 이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컨텐츠를 보호하고자 핵심적으로 이 시청자 그리고 인증된 구독자가 아니라면 가격 전략은 어때요? 바로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 그 부분들을 이야기 드릴 겁니다. 보시면 이 대응 전략과 실시간 참여해서 종목 질문하는 부분들 그리고 종목 대응 자료를 신청하는 방법 아주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상단에 보시면 제 개인 번호 오픈해 놨고요. 010-5929-7823번 여기로 해당 종목명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그게 끝입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사톡방에서 이런 식으로 어때요? 종목 분석도 취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요청하는 분들에게 모여서 주주 카톡방에서 이 링크로 해당 종목에 대해서 해당 레포트 가격 전략까지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난 이게 더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추가적인 종목들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영상하고 그 다음에 요청 종목을 기반으로 어때요?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드리고 있죠. 한마디로 첫 번째 카카오톡을 통해서 주요 질문과 실시간 참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요 레포트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요청하시면 주요 핵심 대응자료 요청하시면 제가 어때요? 해당 링크 이런 식으로 발송을 해드린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난 실시간으로 좀 듣고 싶고 영상으로 좀 풀어달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올려드리고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공유 영상 공개 영상도 있겠지만 비공개나 또는 일부 공개로 핵심적으로 같이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거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걱정이신 분들은 망설임 없이 해당 번호 010-5929-7823번으로 종목명 적으셔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답변해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종목 대응 방법이와 그 다음에 자료들 같이 드리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실 건 너무나도 간단하죠? 번호로 종목명 남기면 그게 끝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내용들을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해당 카톡방에 초대해드리거나 또는 나는 카톡방 싫다, 자료만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해당 종목에 대한 레포트, 접근 권한, 링크 이런 식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우 매우 간단하죠? 자, 여러분들이 결국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저 같은 경우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영상에서 꼭꼭 눌러주시고 저 채널 성장할 수 있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수익과 정보를 찾아가시고 저는 채널 성장을 통해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할 수 있겠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대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질문과 요청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종목 대응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실시간으로 소통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많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다가 다음과 같이 실시간으로 소통을 좀 하고 종목 대응하면서 종목 추천까지 드리는 그런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목 소통 매매 방에서는요. 시황 분석과 그 다음에 종목 추천, 차트 교육, 그리고 종목 분석 공유와 마지막으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까지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을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어떤 부분이냐. 일단은 레포트 부분에서 보시면 종목 추천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레포트 발행하고 있고요. 이러한 레포트 받고 싶으시다면 어때요? 이 링크들을 저희가 어때요?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주요 마감 시황, 그 다음에 주요 핵심적으로 장중에 있을 스케줄들, 그리고 여러 가지들 계속적으로 시황 남겨드리고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때요? 소액으로 단타 치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종목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렇게 주주 실시간 되는 카톡 방에서 종목 추천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목 분석도 취합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어때요? 이렇게 종목 추천들 계속적으로 문자와 함께 발송해 드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 방, 카톡 방, 그 다음에 문자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종목을 대응하고 그리고 종목을 분석했던 부분들을 실시간 물어볼 수 있는 창구들을 대폭적으로 마련을 했고 어떠한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종목 추천받고 대응해 드릴 수 있도록 모두 마련해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급등주 딱 한 개의 수익나는 종목들 카톡과 그 다음에 텔레그램 그리고 문자로 매일 하루에 한 개에서 두 개 정도까지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매수 신호를 통해서 매일 일일별로 전해 드리고 있죠. 그리고 매수가 끝이냐 그게 아니라 주요 핵심적으로 매도 신호까지 같이 나간다는 점 이러면서 소액으로나마 조금씩 단타하면서 추매 자금도 벌고 그 다음에 신규 통금 확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재미있게 주식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카톡방 텔레그램방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종목 추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추천한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수익이 나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주요 구간에서 물어보시면 매도 신호 이후에 수익 났다고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도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많은 소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 인증을 직접적으로 해주시면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종목 추천을 한 이후 끝이 아니라 이렇게 대응하면서 수익 인증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그 다음에 결과를 인증하고 있다는 부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자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자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유튜브상에서나 여러가지 주요 수익 인증 부분들은 사고 넘치는 부분이죠. 결국 수익이 났을 때가 아니라 수익이 잠깐 마이너스로 있었을 때 물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소통방에서 그리고 종목을 바꾼할 때 이렇게 중간중간 문의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루 1일 단타 그리고 보통 7거래일 내에서 주요 종목들을 빠르게 회전률 높게 가져가고 있고요. 다음에 다 보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소통하면서 인증해 주시는 부분들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드릴 게 뭐냐면요. 첫 번째 소액으로 하셔라. 이 소액을 통해서 어때요? 계좌의 회전률을 높이는 방법 현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 이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현재 물려있는 종목이 있다면 대응할 수 있는 자금으로 추매 자금으로 쓸 수 있죠. 세 번째 그냥 물려있기보다는 그리고 현금이 없다고 관망하기보다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요 종목에 대해서 수익 났을 때는 중간에 갖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씩 잘라내면서 계좌 자체가 계속적으로 매수배도를 통해서 수익률을 누적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게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 번 사놓고 쭉 오르는 부분만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매법은 누적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결국 중간중간에 사고팔고 하면서 주요 구간에서 분할매도와 분할매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크게 리스크는 줄이고 그 다음에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대응방법으로 실시간 소통하면서 잡아드리고 있죠. 지금 보시면 이 당일 급등주 단타 종목들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번호 제가 개인 번호 오픈했고요. 010-5929-7823번 상단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번호로 구독 버튼 누르신 다음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종목들 주요 시간대 장중 시간대 발송해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어때요? 각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까지 소통해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만 추천받는다 하더라도 정보로서의 가치와 시장 주도주로서의 어때요? 주요 대응 그 다음에 소액으로나마 추매자금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요 세력들이 당일의 주도주를 선택하고 수급이 몰리는 부분들의 특징을 잡아서 어때요? 이러한 주요 수급에 대한 다시 한번 조건검색식으로 검증을 한 이후에 정말 엄선해서 어때요?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추매자금들 그리고 소액으로나마 어때요? 누적승률 분리시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대응하면서 종목 추천까지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하는 고민이 있죠. 내일은 뭘 살까? 지금 뭐 사야 될까라는 고민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종목으로 결국 결과로 검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 추천을 드릴 땐 세력들이 당일 주도주로 움직이는 세력시간에 파악을 해서 두 번째 조건검색식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이후에 그런 종목들 10종목에서 15종목 정도가 뜬다 하더라도 엄선에서 한 종목에서 딱 두 종목만 발송함으로써 신뢰성과 함께 빠르게 수익 도달할 수 있도록 어때요?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뭘 해주셔야 될까요? 맞습니다. 기부앤테이크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널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과 함께 하루하루 단타 가져가시면서 중간중간에 매수를 한 이후 어때요? 불안하죠. 과연 올라갈까? 어디서 팔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 많으실 텐데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지금 사도 되는지 팔아도 되는지 언제 팔 때인지 결국 사는 건 쉽지만 가장 어렵다던 이 매도 시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추천드리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하루하루 재미있게 당일 주도주에 대해서 종목들 받아가시고요. 딱 한 주라도 한번 사보셔서 수익이 나셨다면 하루하루 검증하셔서 재미있게 어렵게 물려있는 투자가 아니라 어때요? 현재 시장에서 수급주 그리고 주도주 위주로 매매하면서 빠르게 회전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으로 전략으로 그렇게 투자 전략 포트폴리오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추천드리고 있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이렇게 저희랑 함께하면서 실시간으로 대응도 받고 그 다음에 종목 추천도 받고 하실 생각이 1%라도 있다면 상단에 번호로 간단하게 구독 버튼 누르신 이후에 어때요?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초대해드려서 카톡방이든 텔레그램방이든 또는 문자든 다양한 경로로 이렇게 저희와 소통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